근사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의 첫 번째는 뭐냐면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거중심의학 채널의 민병현입니다. 보관절념은 전 연령층에 걸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60세 이후에 60세, 70세, 80세로 넘어갈수록 그 빈도가 훨씬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젊은 나이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 원인은 외상성입니다. 특히 소득이 높아질수록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하면서 무릎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관절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친 이후에 관절념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다쳤을 때 연골이 파괴가 되거나 혹은 연골이 파괴되는 것이 보이지는 않더라도 연골 안에 연골세포가 죽거나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몇 년에 걸쳐서 그 이후에 관절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특별히 외상성 관절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대와 20대는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20세에서 30세 넘어가기 이전에는 연골의 동화작용, 연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결국 골관절념이라고 하는 것은 연골을 만들어내는 작용과 연골을 분해하는 작용,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언밸런스,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동화작용보다도 이화작용이 더 많아지면 연골이 자꾸 닳게 되고 관절념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젊은 나이일수록 특히 10대는 이 동화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외상을 받거나 그래도 이렇을 다 보상해낼 수 있는 그러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나이에서 골관절념이 생기라는 것은 굉장히 드물고요. 하지만 몇몇 경우 아주 드물지만 유전적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차적으로 관절념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골연골 박리염이라는 그런 질환은 특히 소화에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관절념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빨리 진단이 되기 때문에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무릎에 소리가 나서 그것만으로 불편해서 오시는 환자분도 있어요. 골관절념이 생기면 관절 주위에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걸 역으로 소리가 나면 관절념이다. 그런데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대개 가장 많은 경우에 관절에 소리가 나는 것은 관절념이 조금 생기거나 또는 동작이 조금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뼈가 틀어지거나 관절과 인대나 건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찰이 소리로 나는 게 가장 많은 경우이고요. 또는 무릎 내에 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활액에는 단백질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의 주요 성분이 N입니다. 질소. 그런데 질소가 만약에 운동을 하거나 또는 단백질이 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질소가 질소 게스로 바뀌게 돼요. 유리되어서 나오는 거죠. 단백질에서 유리되어서 나와서 버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포장제에 많이 쓰이는 에어버블 있죠. 뽁뽁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터질 때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많이 움직이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물론 관절염이 생겨서 연골이 닳거나 또는 관절 내에 뼈가 이렇게 많이 자라거나 그러면 소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음이 생긴다고 해서 관절염이 생긴다. 이거는 좀 지나친 상상이십니다. 대개 연세 드신 분이 거의 기상청에 근무를 하는 거나 똑같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거를 아주 잘 맞춘다. 그 문제는 기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기압이죠.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게 되면 그 지역은 저기압이 되는데 저기압이 되면 무릎 속의 압력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커지게 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많아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무릎에 삼출액이라고 그러죠. 활액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더 아프게 되죠. 그래서 관절이 쑤신다 하기 시작하면 그 얘기는 저기압이 좀 몰려오고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저기압과 함께 주위에 수분들이 몰려온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비가 온다, 비가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과학적인 근거는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도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 두꺼운 거 하는 것이 무릎에 얼마만한 부하를 감소시킬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좀 폭신한 것들을 더 깔창을 깐다거나 이런 것들이 곤유되고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 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무릎의 안쪽에 연골이 먼저 상하기 때문에 기존에 안장다리가 있는 분들이 무릎관절염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무릎관절염이 생기면 안장다리가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쪽에다가 깔창을 댄다든지 해서 이 안장다리의 무릎의 안쪽으로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다리가 옷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수술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수술이고 또 수술 후에 합병증도 많이 동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형을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은 극히 말리고 있지만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15, 6세, 남자 같은 경우에는 17, 8세 이렇게 성장이 끝나게 되면은 비술적인 방법으로 옷자를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전에 성장이 일어나기 전에 유아기 때에는 보조기를 찬다거나 또는 자세를 고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교정은 가능합니다만 성장이 끝난 이후에 옷자다리가 생기는 건 안장다리가 생기는 것은 비수적인 방법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이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연골이 마모가 되고 그러게 되면 그 연골에 의한 높이만큼 더 낮아지게 되니까 안장다리가 더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각별히 관절염이 진행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운동은 4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 걷기라든지 자전거를 천천히 돌린다든지 또는 수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유산소 운동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죠. 두 번째 운동이 유산소 운동 이거는 반드시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운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항성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칭 대부분 많이 이해하시는 분이 요가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운동이죠. 네 번째가 밸런스 균형을 잡는 운동 운동은 사실은 이 4가지 운동을 다 해야 됩니다. 이 4가지 운동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운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이 좋아요 저런 운동이 좋아요 하는 것을 굳이 얘기를 한다면 자전거는 저는 많이 추천을 합니다. 자전거는 유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걷기라든지 특히 뛰기라든지 등산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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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쌓인 곡선을 이렇게 어떨 때는 크게 무릎에 부하가 올리게 되고 특히 등산에서 내려올 때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이럴 때는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부하가 걸리는 것이 바로 등산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등산이 무릎관절염에 좋다.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하게 운동이 되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은 런닝머신을 경사도를 이렇게 올려놓고 빨리 걷는 겁니다. 소위 이제 경보라고 하죠. 보통 시간당 젊은 분들은 4kg 내지 5kg 좀 약하신 분들은 한 3kg만 해도 바쁜 걸음이 되거든요. 경사를 더군다나 4도 내지 5도 이렇게 올려놓고 하게 되면 상당히 저항성 운동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릎에 좋은 운동은 저항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저항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겸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무릎관절염이 있을 때 왜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무릎 주위에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릎 앞에 쪽에는 대퇴사두근이라고 있죠. 무릎 뒤에는 슬갯근이라고 있어요. 이 대퇴사두근과 슬갯근에 근력을 키워줘야 무릎의 관절의 안정성을 도모하게 된다는 거죠. 무릎에 물론 여러 가지 인대도 있고 뼈도 이런 안정성을 도모하지만 그런 것들이 손상을 받기가 쉬우니까 손상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릎 주위를 튼튼하게 버텨주는 그런 저항운동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팁으로 오늘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근력운동이 꼭 저항성을 높여주고 힘을 세게 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근육은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여러분들 인슐린이라는 게 호르몬이라는 거 잘 아시죠?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권하는 건 잘 아시잖아요?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 피 안에 있는 당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소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이오카인이라는 100개가 넘는 그런 호르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슐린의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의 주사 양도 줄일 수가 있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도 있듯이 여러 가지 염증인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력운동입니다. 꼭 무릎 주위의 근육만 그걸 만듭니까? 아니죠. 온몸에 있는 근육, 특히 허벅지에 있는 근육, 비롯해서 엉덩이에 있는 근육, 배부에 있는 근육, 그런 근육들은 상당히 두텁고 깁니다. 이런 큰 근육을 움직여주는 게 유리한 것이죠. 하지만 작은 근육이라도 예를 들어 어깨 근육이라든지 가슴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모산소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 마이오카인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관절념을 치료하는 데 현저하게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 30대, 40대까지 관절념에 걸릴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해서 관절념을 내가 예방하겠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젊은 분들은 운동을 하는 것을 보통 외형을 이후로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개 우리 몸의 근육은 40대의 피크를 이룹니다. 제가 아까 연골에는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화작용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육은 연금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근육을 많이 축적을 내놓으면 노후에 쉽다. 왜냐하면 점점점점 까먹어야 되니까 많이 축적해놓은 사람이 그래도 마지막에 70대, 80대가 넘어가서 요양원을 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 하는 통계는 많은 연구에서 이미 근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운동은 그게 좋다는 것이죠.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골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영양제를 드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계 골관절염 연구자분들이 영양제가 무릎 연골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연구 결과를 신뢰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골에 전혀 영향이 없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 아직 결론을 낼 수가 없다.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연골은 철관이 없습니다. 철관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아주 이센셜한 조직입니다. 그 얘기는 약을 먹으면 입을 통해서 위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고 그것이 피를 통해서 타겟하는 조직으로 가야 되죠. 타겟하는 조직이 우리는 어디입니까? 연골입니다. 그런데 연골에는 아쉽게도 혈관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 피 속에 정말 영양제나 또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만큼을 채워놔도 과연 그것이 연골로 가느냐? 증명한 연구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안 가냐? 그것도 증명을 못했습니다. 권한다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연골에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분명하게 권하죠. 이건 분명히 연골 가니까 약을 먹으면 연골에 들어갑니다. 드셔야 됩니다. 염증을 떨어뜨리니까 연골이 파괴되는 걸 분명히 막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권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권하지 못하는 건 내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어떤 약제나 영양제나 식품이 혈관을 통해서 연골로 간다는 것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권할 수가 없는 거죠. 관절염을 겪는 많은 분들이 무릎관절을 나쁜 위치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외상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직업군을 얘기해서 좀 안쓰럽기는 하지만 도배를 하시는 분들 장판 까시는 분들 쪼그려 앉아서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오는 많은 분들이 무릎이 망가져 오는 게 사다리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분이 높은 굴뚝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오르락내리락 많이 해야 되고 배 타시는 분들 무슨 말씀이냐면 나쁜 위치 특히 무릎의 앞쪽 자기 체중을 많이 디뎌야 되는 것들 또 무릎을 쪼그리고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자세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 또 같은 자세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동작이나 그런 직업은 무릎의 연골에 아주 취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골관절염이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108배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고 그냥 건강 문제로만 따지면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어다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의자에 잘 안 앉으시고 쪼그려 앉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건 상당히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절염을 열심히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 교육자들이 일관되게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관절염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고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의 방법은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약 먹을 때를 챙겨야 되고 자기가 알아서 체중이 불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가 알아서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것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혈압을 관리하시는 거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혈압이 높다고 해서 다 빨리 죽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혈압을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무릎관절염도 잘 관리하시면 수술에 힘을 빌리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에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 관절염이 어떤 것인가 알고야 되고 관절염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심히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